누가 뭐라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at me, beat me 블랙핑크까지 오랜만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대전에서 만나요 도영씨 다음주는 어떤가요? 미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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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잠희 날바람 목iset 오늘 바로 이곳에서 세계로 뻗어징하는 최고의 케이팝 가수들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와! 전 지금 봄날 무대가 제일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요